안녕하세요. 이재림의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결국에 3분기 진입하게 되는 거고요. 어닝 시즌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가 제일 설레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주식이라는 건 사실 기술적 분석이라고 한다고 하면 과거에도 있었던 패턴이 미래에도 반복된다라는 대전제적인 조건으로 접근하는 방법, 투자 툴인 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실적이라는 걸 토대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게 된다면 결국 지금부터 다시 집중해야 될 거는 2분기에 좋은 실적을 내고 그리고 계속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본다고 했을 때는 실적 좋은 기업들을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기업들을 좀 얘기를 드리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황금주도주에 대한 시간들보다는 실제적으로 1분기에 좋은 실적을 기록했던 기업의 주가 그리고 실적 이 두 개의 상관관계가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이 성장하는 회사가 계속 주가가 상승했는지 물론 이런 내용들 자체가 모든 여기 실적 성장한 기업들한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성장했지만 주가가 바닥에 있다는 거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는 명확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실적이 잘 나왔고 그 뒤로 지금 1분기 실적 발표를 5월 중순 정도 다 마무리했으니까요. 그 뒤부터는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섹터 내에서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은 지수라든지 또는 동종 업계에 있는 경쟁사 대비해서 주가 흐름이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섹터는 단연하게도 이제 AI 반도체, 엔비디아가 AI 쪽에서 어마어마한 호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에 1조 달러 클럽도 가입을 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분위기를 살려내면서 센티멘탈이 좋아진 건 명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나왔던 우리 5월 중순 그때까지만 해도 좋은 흐름들은 아니었거든요.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그 뒤로 계속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섹터 어땠나요?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 과잉됐었죠. 그렇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수요와 가격, 공급과 가격. 그렇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높아지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건 어떤 경제적으로 희소성적인 부분 개념이 좀 엮여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공급이 과잉됐다는 건 반도체의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이 뜻은 반도체 기업들의 이윤이 좋지 못하라는 뜻이고요. 제가 두 번째 적어봤죠. 수익성 악화가 됐다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사실 기대감이란 부분들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디렘 가격이 바닥을 치고 이제 3분기부터는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있고요. 그리고 AI 반도체 쪽 그리고 새로운 어떤 신기술, DDR5 도입들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 거기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꼭 봤을 때 이 섹터에 대한 분위기를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기업들, 주가 흐름들을 좀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SNS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소모품을 좀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블랭크 마스크, 거기 펠리클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 우선은 실적도 좋았다고 명확하게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러스알파로 이제 새로운 반도체의 선단 공정, 그렇죠? 굉장히 미세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EUV 장비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고단이, 그렇죠? 나노 공정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몇 개 회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부분일 텐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모멘텀까지 같이 받쳐주는 수가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우선은 19년, 20년에 정체가 돼 있었습니다. 21년에 소폭 성장했고요. 이때 보시면 매출액도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2년에 보시게 되면 처음으로 매출액이 1,000억을 끊어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60억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70억입니다. 그러면 작년 영업이익의 35% 수준에 해당되는 정도로 1분기 실적을 걷어냈던 거예요. 제가 자료를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동사의 주가는 5만 원대였습니다. 현재 주가는 6만 2,500원까지 올라갔고요. 연초보다 안 쉬고 계속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리고 실적이 나와주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기대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1일 평상 안 끼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어 업종 안 좋은데 동사 주가가 강했던 건 실적,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그런 부분들이 이 회사의 주가를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린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 컨센서스로는 380억입니다. 이 뜻은 전년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10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얘기 드렸고 그와 관련된 첫 번째 기업, S&S 택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분명하게 많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지만 2,300여 개 회사 중에 실적이 성장하는 회사는 넓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5%가 체외되지 않는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그런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지 변동시성이 큰 시장에서도 최대한 하반경 시성이 튼튼하고 밑으로 내려갈 확률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들을 접근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종목 장세라고 제가 계속 좀 얘기 드리고 있고 종목에 대한 선구안이 정말 정말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런 종목들은 처음부터 찾기 힘드실 테니까 채널에 제가 올려드리고 있고요. 노란톡에도 올려드리고 있어요. 노란톡이 좀 더 저랑 좀 실시간으로 다이렉트 액티브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도 먼저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QR코드입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는 이제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회신이 갑니다. 문자 안 들어가셔서 회신 왔던 내용에서 파란색 줄 클릭하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됩니다. 노란톡 얘기 드렸는데 노란톡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니까 채널 추가를 꼭 해두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평가 성장주 멀티프로 한 30배 이하 3년 동안 꾸준히 성장한 회사 조건 검색식으로 찾을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다 무료로 100% 드리니까 오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LOT베큐이라는 기업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기업들을 하이브리드형 기업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태양광이나 또 전고체 배터리나 2차전지 쪽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작년에 이데일리 방송 닥터스탁에 나가서 레이크 머티를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가격이 6천 원대였어요. 지금은 이제 2만 원이 넘어가는 회사가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버슈팅 게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아마 보유하신 분들에게서 기분이 좀 상하시겠지만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신 조정 나오는 구간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태양광이라든지 2차전지 관련된 부분들 모멘텀 가져가고 있고요. 본업은 본업들은 이미 바닥을 쳤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좋아진다고 한다면 두 가지 사업부가 잘해낼 수 있는 기대감들이 가져가는 기업들인 거죠. 그런데 L.O.T. 백퓸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영업이 107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07억이라고 하면 작년 연간 영업이 3분의 1을 이번에 1분기에 걷어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1분기 실적만큼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계속 나와준다고 한다면 동산은 올해 400억 정도의 스코를 기록할 수 있는 실적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거죠. 주가도 보시면 한 차례 연초의 시세가 낮다가 조정받았지만 그래도 중요한 2평선 자리들을 지지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반경직성이 든든하다는 건 실적 좋은 기업들은 잘 안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락 구간에 있는 실적 주도를 모아가는 전략들이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을 다지고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힘을 보이는 L.O.T. 백퓸은 태양광도 하고요.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1분기까지도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어떻게 나올지 공부 꼼꼼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기업은 이제 맥커스라는 기업입니다. 되게 생소한 사업부라는 회사예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의뢰에 삼성전자와 SK하닉스의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든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그런 회사들만 좀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반도체 장비를 사와서 리퍼브시, 수리를 해가지고 재판매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 거에 해당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된 기업들은 맥커스도 있고요. 맥커스는 실적이 잘 나왔고 플러스 알파로 유니퀘스트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YIK, 유니트론테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의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찾아본다고 했을 때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장비 도입이 안 돼요.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 중고 장비는 상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가 좀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기업까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본 기술적으로 잘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제가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는 13,000원이었습니다. 이 회사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17,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정고점을 돌파해서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기업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좋은 표본 샘플이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생소하지만 중소형주 기업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강하게 올라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주가가 저기 바닥을 찌렀을 때 만 원 이하 대비해서 70% 올랐거든요. 대형주 찾아보세요. 70% 오른 기업이 있나요? 없습니다. 중소형주들은 실적 성장이 명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잘 찾아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반도체 쪽 분위기는 좋지는 않았지만 SNS텍이라든지 맥커스라든지 LOT 베큐 같은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좋았다. 물론 제가 얘기 드리지 않았던 기업들 중 분명 중요하게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꼭 기왕지사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덜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P&H 테크도 마찬가지예요. OLED 쪽에서 어려움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애플 태블릿 PC에 OLED 돌입하면 도입을 하는 기대감들 거기에 LG 디스플레이가 납품할 텐데 거기에 공급하고 있는 소재 회사 P&H 테크도 시장에서 바라봤던 예상치보다 두 배 넘게 실적 잘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 실적치에 40% 되는 수준을 거둔했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 올라갔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용 섹터 보기 전에 다시 한 번 또 채널 추가하는 방법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채널 추가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푸시 알림 드리고요. 그리고 저평가 되어 있는 성장주 찾을 수 있는 검색식 보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요. 꼭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섹터를 좀 달아 볼 텐데요. 미용 섹터입니다. 너무 잘 갔었죠. 하마리서치, 루트로닉, 이루다, 하이로닉 대부분 좀 잘 갔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가 그만큼 기술력이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지금 미용 의료기기 섹터 같은 경우는 국내 내수 시장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시장이 다 뻗어나가면서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사격이 있었던 기업도 있고 아니었던 기업도 있었지만 수요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마진 제품 비중이 좀 확대되고 있고 리오프닝 쪽 섹터에서는 유일하게 올해 상반기에 강한 흐름을 보였던 섹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지컨더에서 다뤘던 기업 두 개랑 플러스 알파로 새로운 기업도 얘기 드리면서 얘기를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인터로조라는 기업이에요. 인터로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얘기 드릴 때 원데이 렌즈, 하루짜리 회전률이 높은 제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얘기 드렸고 그리고 실리콘 기반의 저 렌즈가 만들어지고 있다. 고부가 가치 제품, 비싸게 팔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포인트가 됐다라고 얘기 드렸고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 2020년의 영업이익은 150억 바닥을 좀 찍었고요. 그 뒤로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은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21년도, 22년도 매출액과 영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주가는 조금 더 좀 횡보는 했었는데요. 그 뒤로 한번 시세 분출이 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갔다라는 거죠. 방송하고 나서부터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던 것 같고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승률 쪽에서도 50% 정도의 랭크됐던 기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효과로 관련된 얘기도 드렸고 소비재의 기업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일정 부분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시간이라는 부분도 투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사서 오늘 당장 가면 좋겠지만 그런 기업을 찾기는 사실 쉽지는 않죠. 대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싸다는 기준을 내려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3만 원대 가격도 부담이었던 가격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회사가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미래 실적도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들이 주가를 계속적으로 올려주고 있다는 부분들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분기는 83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평균 정도로 나왔던 것 같고요. 다만 1분기보다는 2분기 그리고 2분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부분들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같이 다뤘던 기업이 TNL이라는 기업이었어요. 그때 창상치료제 얘기 드렸었고 그리고 아마존 화장품 카테고리 쪽에서 1위를 랭크하고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피부 치료 회복제와 연고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카테고리 그 고객사의 히어로 코스메스 이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독일 쪽에서는 스트라이즈 그룹이 있었고 계약도 굉장히 유리하게 했다. 그만큼 그와 관련된 배합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어요. 보시면 2018년에 영업이익이 연간으로 50억짜리 회사였어요. 22년 보시면 몇 프로 올랐죠? 5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5배 좀 안 될 텐데요. 결국 이 뜻은 어마어마한 실적 성장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도 실적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올해도 매출액은 천억억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처음으로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요.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5만6천원 주가였지만 6만원 정도 찍고 내려와서 조정을 받고 있고요. 다시 실적을 또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요. 그만큼 전방 고객사로부터 러브콜을 맞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그 주문이 많다는 건 결국 제가 얘기 드린 기업들의 실적과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기업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는 사실 노란톡이나 제가 런앤넘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기업인데요. 보시게 되면 코로나 때 2020년에 영업이익이 정체가 좀 됐었어요. 그 뒤로 계속적으로 영업이익 성장하고 있고요. 올해 9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클래시스라는 기업을 표현할 때 딱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50%예요. 보시나요? 2019년, 20년, 21년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 캡파를 보세요. 50%가 넘습니다. 40% 후반대입니다.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을 가지는 기업이에요. 이거는 자기자본율 ROE도 높은 기업이고요. 그만큼 이 회사의 가치와 밸류는 높게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심플하게 EPS 주당순위과 주가수익비율 PER를 곱하게 되면 목표주가를 계산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멀티플이라고 하는 PER를 높게 부여하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A와 B에서 B의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목표주가를 높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이 회사 지금 주가가 3만원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만들 당시만 해도 이때도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가가 계속 올라갔다는 건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클래시스도 얘기 좀 드렸고요. TNL 얘기 드렸고 인트로도 얘기 드렸고 다 제가 자주 다뤘던 기업들이었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공부 많이 하시면 조금씩 눈에 들어올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공부하시려면 채널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문자 주신 번호 휴대폰 번호로 회신이 가고요. 거기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평가된 성장주 찾을 수 있는 검색식 영상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입니다. 다 다 다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IT 쪽도 얘기를 드려볼게요. 저는 IT 쪽 얘기를 드려보자면 굉장히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개념을 접근을 해볼게요. 완성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라고 얘기했죠? 올 초만 하더라도 10%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뜻은 전기차로 전환될 수 있는 룸이 90% 남았다는 뜻이잖아요. 반대로 여기에 적용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섹터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비교해 본다면 아직도 오프라인 매장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기업들이 온라인 환호를 많이 할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정적인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온라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주가가 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노란톡에 얘기 드렸던 기업은 KINX라는 서버와 관련된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번에 엔비디아 쪽 관련된 업계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던 기업이에요.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줄을 보시면 서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보안 관련된 보안사 관련된 거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윈스랑 파수인데요.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강하진 않았어요. 지니언스랑 친구가 대장주였는데 결국 그런 기업들도 이번에 올해 실적 잘 나오면 주가는 언제든지 올라갈 거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하반기, 상반기보다는 4분기 그리고 하반기가 실적이 압도적으로 높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1분기에는 보통 적자를 기록해요. 그런데 이 회사는 1분기 흑자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 있게 YOY 전연동기 대비 흑자전환했다는 내용을 좀 넣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계속 성장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이익은 정체였습니다. 21년에 전연동기 대비해서 2배 성장했고요. 22년 그리고 올해까지도 계속 성장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업 중에 팔로알토 네트워크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 주가 흐름 보시면 좋습니다. 결국에는 보안에 대한 수요들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한때 회사의 조직원으로서 보안 관련된 측면들을 많이 겪어봤어요. 왜냐하면 ISMS라든지 PIMS라는 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다 보안이라죠. 서버를 별도 보관해야 되다. 그리고 1년 지난 휴먼 회원 대체는 따로 별도 분리 보관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준수해야 되는 내용들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보안사들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통신업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는 ISMS는 필수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그거와 관련된 기업들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비즈니스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실적이 좋았고 상대적으로 이 기업은 IT와 관련된 기업들을 M&A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매출의 온기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잘 갔다라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단원문도 역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도 30% 성장할 거로 보여주고 있어요. 관심 있게 조정 나올 때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실적이랑 주가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물론 실적도 좋고 주가가 잘 간 기업들을 제가 따로 추려서 갖고 오긴 하겠지만 이런 기업들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결국 계좌 수입과 연결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 좀 공부하실 수 있게 안내 드릴게요.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되시고요.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그리고 전평가 성장주 검색기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닝 시즌입니다. 실적 잘 체크하시면서 실적 주들이 어떻게 잘 가는지 흐름들도 공부하시면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45번째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